반갑습니다. 김태우 왕사입니다. 2012년 1월 대비 토익 예상 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2월달 마지막 인사하고 했던 게 엊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초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1월 말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서 시험이 또 있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토익 예상 문제 특강을 통해서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사님과 함께. 통곡달 과정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2012년도 맞이해서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익 예상 문제 특강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함께 좋은 자료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Part 1부터 4까지 반세트씩 해서 50문제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잘 다운받으셔서 문제 풀고 채점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1강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도 최대한 꼼꼼히 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은 2012년도 EBS랑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 1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Part 1 다섯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자 문제 풀이 항상 50문제를 한 호흡에 쭉 풀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음성이 중간중간에 또 디렉션이 각 파티별 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전의 미니 테스트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 풀이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잔소를 좀 하면서 가요. 자 그러나 채점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이렇게 해설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틀린 문제 한번 대충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힌 문제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맞췄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듣기에 또 훈련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점수대마다 약간 그 필요의 양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죠. 물가 사진이 나옵니다. 옆에 이제 뭐 건물들이 좀 있고요. 나무도 좀 있고. 그래서 물가에서 이렇게 보트로 사람들이 좀 이동하는 면버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정돈이 바로 나왔어요. 자 영국식으로 발음이 됐는데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아주 막 신나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 톤이지만 다양한 성우를 만나보는 건 중요합니다. some people are enjoying a boat ride. 그러니까 보트를 타는 것을 즐기고 있다. enjoy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명랑에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있는 곳도 enjoy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야외에서 노를 접고 호수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잔디바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도 그냥 enjoying themselves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enjoy oneself라는 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enjoy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트를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트 타는 것을. 됐어요. 몇몇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으니까 즐기고 있다고 보죠. 특별히 즐길 일이 아닌 경우에 이걸 타고 이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우니까 완전히 주관적인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개를 다 들어보시면 이게 가장 적절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some people are enjoying a boat ride b번 들어보세요 there is a busy road along the row of houses there is a busy road 여기서 안 되죠. there is a busy road there is a busy road 도로가 없죠. 수로죠. 이거 수로 정확하게 이제 water way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만 자 busy road라고 하면 당연히 차가 많은 붐비는 그런 도로여야 됩니다. 이게 오답이고 there is a busy road along the row of houses along the row of house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집들이 있는 열 그죠? along the row 한 열 자 근데 집들의 열 집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 도로가 나있죠? 그걸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진이라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see some people have gathered to eat some people have gathered to eat 자 some people have gathered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me people have gathered to eat some people have gathered to eat 자 먹으려고 모여 있어요. 자 당연히 이거는 식당이나 사람들이 직접 현재 뭘 먹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라야 사람들이 have gathered to eat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사진에서 그런 이제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The waterway is full of boats 다시 The waterway is full of boats waterway라는 것이 이제 수로예요 The waterway is full of boats 근데 The waterway is full of boats 라고 해서 자 waterway가 자 이 boat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냥 뭐 한 3대 정도가 2대 정도 보이고 3대가 약간 1대가 잘려서 보이는데 이거를 full of boats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나 운하 이런 것들을 waterway 라고 하고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waterway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사진을 보시면 빌 집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차가 세워져 있고 근데 이게 뭐 항아리하고 탑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동양권에 동양권 문화 권에 있는 나라였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칼라 사진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셨을까요? 실제로 아마 다운받으셨을 때는 칼라 품터가 아닌 이상의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을 했으니까 흑백으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칼라 사진인데 자 봅시다. 흑백으로 봐도 음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 통해서 색깔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무슨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 이건 얘기할 수가 없지만 자 그러나 음영의 차이가 있으면서 이게 여러 색깔일 것이다 라고 그냥 흑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짐작될 만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들어보시면 A The cars are parked in the garage 오답을 소개해보시면 The cars are parked in the garage The cars are parked in the garage 자 차고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한 대밖에 없고 garage라는 공간 차고라는 공간이 보이질 않아요. 집앞이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짐작으로만 문제가 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오답이고 B B번 The leaves have turned colors 자 이게 가장 적절했는데요. The leaves have turned colors 여러 색깔로 물들어있다.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흑백이니까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영이 약간 차이가 나고 저도 흑백으로 핸드아웃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leaves가 여기는 좀 더 밝고 뒤에는 어둡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음영 차이가 꽤 납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었다니 이게 가장 적절한 답이죠. 여러분들은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The house is full of guests 자 The house is full of guests 너무나 명백한 오답 초대 손님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가득 차 있다. 안 되죠. D The pots line the steps of the house 자 조금 어려웠어요. The pots line the steps 자 line이라는 것이 타동사가 되면 무엇을 따라 나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 pots line the steps of the house 자 The pots line the steps of the house 자 Steps of the house 라는 게 사진에 보이죠. 계단 자 그러면 파츠랑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항아리를 가리키는 거죠. 단지 자 이것들이 집에 있는 Steps 계단을 따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을 따라서 파츠가 놓여있는 거죠. 한쪽으로든 양쪽으로든 그래야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오답이죠. 네 개 중에 The leaves have turned colors 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나뭇잎이 여러 색깔로 물들었다는 것이 기출에 딱히 나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현재까지 색깔이라는 것은 도로에 이렇게 횡단보도 흰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차선 그리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선을 그리려고 이런 것까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창틀이 흰색으로 되어 있거나 페인트 칠이 되어 있다.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되더라도 흑백 사진이라도 음영의 차이가 확실히 나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에서 ETS에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나 우리가 문제 푸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 단풍이 물들고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빈출할 어떤 색깔이 늘어나는 것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흑백으로 여러분들 약간 무리가 될 줄 알지만 문제를 들어봤어요. 일부러 그렇게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사진은 자 캐페이죠. 식당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진 3번째 사진 그렇죠. 아직 나왔습니다. 자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늘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항상 테이블이 여러 개 나오면 테이블이 전체가 다 사람으로 차지되어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답과 오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